안녕하세요. 황영웅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황영웅님이 불타는 트롯맨 10화에서 부르신 영원한 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원한 내 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황영웅님이 이 곡을 부를 때 그 목소리 속에서 인생의 서사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의 동굴점음은 마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알리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황영웅님은 원곡자인 남진님에게서도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 순간 대한민국의 트롯판이 뒤집힌다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곡이 방송된 후 팬덤 파라다이스 팬들은 황영웅님이 승승장구하며 더 높이 비상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감동과 감성이 넘쳐 흐른다 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건강 잘 챙기고 꿈을 향해 더욱 높이 비상하세요 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팬들의 응원과 사랑은 황영웅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전해주는 가수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님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어서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울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그 감동을 느끼고 싶어요. 이처럼 팬들은 황영웅님이 전하는 깊은 감동에 큰 애정을 보이며 그의 무궁한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님은 8월 네티즌 어워즈 남자 가수상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2시 51분 현재 8만 5552표를 기록하며 남자 가수상 1위에 올랐고 이는 37.6%의 득표율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이 황영웅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